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로블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잘 구현한 서버에 들어왔는데요 앞에 계신 분은 단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캐릭터 좀 보여줘야겠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로블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가 똑같이 나왔어 어 왜 때려 너 왜 때려 너 왜 때려 너 왜 때려 어 칼이야 칼 으아아아아아 살인자야 살인자 뭐야 쟤 칼로 날 때린거였어 여기 닌자가 되고싶은 사람이 있나봐요 무서워요 아 저사람 내가 복수한다 칼이랑 곡괭이 오 칼도 만들어주고 오오 완전 똑같은데 오 조합대를 만들어서 했나요? 네 완전 똑같아요 우와 오오오 완전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오오오오 곡괭이 어 뭐야 도끼도 만들고 아 도끼도 만들고 완전 똑같네요 만드는게 사람을 죽이면 아이템도 나오는게 똑같나? 아 그렇지 좋았어요 오 들고있는게 보여요 오시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하지마 근데 아픈지 아픈지 내다냐에 아픈지이 mem Rend date 어 여기다 질물 만들죠? 어떻게 좋네 와 좋아요 여기다가 짐을 만들고 나무 충분하세요? 나무 25개 이거 삽은 없네? 손으로 파야겠다 삽은 못 만드네요 도와줄게 도와줄게 많이 깨불더라고요 여기는 오 이렇게 딴 거를 파서 여러분들 또 다이아운드도 있다고 하니까 해보도록 하죠 나무로 멋진 집을 지어야겠어요 여러분들 나무로 퀄리티가 좋네 집은 이정도가 너무 큰가?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 때나 설치해줄게 오 뭐야 오 아까 그 사례엄마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몰래 야 저기있어 아니 진짜로 칼이 들어 우리 아이템 우리 아이템 훔쳐갈라고 아까 걔 맞아 어 돌검이야 돌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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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지원 어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템 뺏었어? 어 뺏었어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나무 뒤에서? 아 무서워 뭐야 쟤 돌검을 들고 이렇게 몰래 슬쩍슬쩍 보고 있었어 어 됐다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음 우리를 지켜줄거야 이 집이 문 문도 만들 수 있나? 문도 만들 수 있을까? 어 만들어 볼게 어떻게 들어가요 기분이 없어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뚫고 이렇게 들어야 되네 그쵸 제가 설검 만들어 드릴게요 호신용 그리고 집에다가 이렇게 그거 하자 땅굴 파자 어 기반암이야 바로 기반암이라고? 어 기반암이야 어쩌지 이런일이? 아 그러네 바로 기반암이네요 네 옆으로 가볼까 강을 좀 캐서 사람들 잡으러 갈까요? 사냥하러 갈까요? 어? 이게 왜 황금색으로 빛나? 빛이 나서? 뭐지? 뭐지 뭐지? 여기 주위가 전부 다 황금색으로 어! 어! 다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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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야! 해뿌려! 해뿌려! 좀 더 잘 해보게 그쵸? 어! 다이아야! 다이아가 있다고 으어어! 봐봐! 다이아 있다 있잖아! 내가 다이아 있다 있잖아! 철만 쳐주면 돼! 철만! 깨볼까? 철 하나 있어요 하나 어 깨면 안돼! 철만은 캐면 된다 그러면 다이아곰 다이아곰 두개 만들어서 우린 썸으로 정복하자 안돼! 우리 정말 잘해난 녀석들이 돼버릴거라고 주위에 철이 없는거 같은데 어! 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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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굿 화로로 바로 만들까? 네 작업대를 안갖고왔나? 아! 안갖고왔네 제가 작업대 만들게요 네 네 네 철 켜겠습니다 철 세개만 있으면 되거든 맞아요 철 두개밖에 없어 어떡해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고키! 다이아! 철 보기가 더 힘들구만 철을 하나 주세요 옥ú OK 드릴 테 Unternehmen 철 곱기에서 철 곱기 만들어서 다이아곰 de 자 이건 두개 만들꺼야 자 뿌렸어 뿌렸어 넵 자 이건 두개 만들었다 자 이제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러 갑시다 자 받으세요 가자 가자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와서 받았던 그 서름 초보자라고 우리가 뉴비라고 아주 그냥 무시하더군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어 우린 우린 집도 있다고 또 아침이구만 사냥하는게 딱 좋은 날씨로 오구만 이 근처로 오시면 될거 오 보여요 거기 기다리세요 저희 엄청 많이 봤죠 네 봤어요 이거 설레는구만 아 설레요 아 어이구 어이구 작업대에서 뭘 급하게 만드시네 오 어 아까 개다 물을 괴롭혔던 애 어? 그래요? 아닌데? 아냐 표정이 같았는데? 무서운 사람이구만 2킬 여기있다 떠있다 여기있다 빠밤밤 뒤에있다 뒤에있다 어 왜 돌고 갖고갔어 podob выгляд ver ㅋㅋ 어 사람들이 갇혀있는데 여기? 사람들 가둬놓고 때릴까? 좋다 자 여기 돌로 막아주시구요 여기가 스폰지역이구나 돌로 이렇게 막구요 돌로 막아...어어! 왜 나 때려! 돌로 안가? 돌로 안가? 어? 돌로 안가? 너 갖추고 싶어서 그런거야? 음... 그렇게 해주지 소원대로 해줄게 잡았어요 어! 가뒀어요! 가뒀어요! 제가 근데 여기 위에도 태어나요 아...그러면 가둬야겠다 여기도 자 가두고 행복해 어...잔인해 오오오 오 끝까지 보셨죠? 네 한 명 가뒀어요 이 서버 내가 정복한다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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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 서버에... 히어로가 되는건가?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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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러지마 이러지마 흐흫 자... 뭐 나한테 덤벼보겠다는가? 그래 한번 해봐 어? 작년하게 1대1하고 끝내죠 이 서버의 주인이 누군지 어? 겨뤄보지 가자아! 저기 저기 잠깐만 저기 뒤에 사람 게임모드 썼어요 게임모드를 쓰면 안되지 아 게임모드 썼어요 게임모드 쓰네? 게임모드 게임모드 크리에이트모드를 쓸게 분명해 자 하시죠 자 전투 아! 아 원천방 때리는게 어딨어! 빛 채우면 해 빛 채우면 빛 하면 해 아 빛 채우면 멀었네 빠밤 빠바밤 아 어딨어! 아! 깜짝이야! 때려봐 별로 달지도 않네 덤벼 덤벼 어딨어? 전투가 뭔지 보여주지 어딨어? 이 녀석 무서워 어딨어? 어딨을까? 난 니가 보인다구? 오! 죽였다 죽였다 난 니가 보인다구? 오! 아! 느하아! 아! 아아! 아아! 마이크 네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끝내보도록 할께요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꼬 숙 숙 숙 숙 숙